웰컴 투 더 티폰티비 한편은 잡힐거라 생각했지만 통표를 물리게 전자부품을 지금 쓸 것이네 알것이네, 고민이네 안맞았어 깼는데? 야 이걸 안죽었어? 오늘 좋았네 어, 잡힐거라 우리 다 안좋은데? 맞추시를 못하는데 멸진하고 멸등하고 섞어 쓰시는 것 같더라고 얘기하는거 보니깐 그니까요, 3패 노왕도 얘기 듣고 기겁했다니까 되는구나 저게 얘기 들어보니깐 불골도 안쓰신 것 같은데 누구를 썼는데 누구를 썼느냐 썼지 모르겠어, 아시다시피 B만 아시는 분은 아니라서 기본적으로 실력이 워낙 더 되시는 분이네 그니까 걔는 기본적으로 일직선으로 뛰어들거든요 그래갖고 좌우로 흔들면서 일부러 공격을 유도하는게 도망가기가 더 편해요 아까는 아까는 한번 꼬이니까 계속 뿌려도 낀거고 초가 어렵는데 어, 왜요? 맨날 없애 근데 왜 이렇게 뭉쳤지? 아, 그것도요? 그런것도 나와요? 다이아몬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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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 닿았어 아, 그 후킬기요? 뭡니까? 그 무서운 조합은 듣기만 해도 무서운 조합은 뭡니까? 후킬이 아니고 그냥 잡아뜯어버릴거 아니야? 악어멸 스위치 자켓은 그거 안될거 아니야? 모드 같은거 안깔릴거 아니에요? 스위치 버전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이고야 아 아 자 자 잠깐만 열고 누워서 하는게 최고죠 게임은 누워서 해야지 스위치용 게임이 좀 많이 나아주면 좋을텐데 유로르라도 팔았으면 좋겠는데 유로르라도 안팔 것 같아요 역시 광대인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모드 자체가 그 게임에 보안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잘 안풀어주거든요 아무래도 데이터를 뜯어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죠 그 사기캐릭 기올리는 요즘 허리 아파 죽겠다는데 기심 저도 비타 가지고 리모트로 누워서 낚시 같은걸 자주 하거든요 에리어 낚는다고 에리어 죽을때까지 낚아야돼 진짜 이게 원래 이렇게 핸드폰 탄환이 안나는데 뭐야 이거 잠깐 두말받고 안죽는다고? 이게 이렇게 강했나? 여기다 손이나 잡았으면 좋겠네 복사도 빠르긴 한데 소울거리기 하는거잖아 소울거리기 하는거잖아 소울거리기 하는거잖아 소울거리기 소울거리기 하나가 어디에 있었지? 이번 연휴일 땐 푹 쉬셔야겠네 한의원 계속 다니고 있지 않아요? 허리 이런 쪽은 신경외과나 정형외과보다 디스크나 이런 큰 문제가 아니면 그게 더 낫거든요 서쪽 사무실이었나? 저쪽 사무실이 아직 안 번개가 남아있나? 저쪽 사무실이 아직 안 번개가 남아있나? 맞죠? 맞죠? 엠 내가 선거우탈 왜 안 터지냐 선거우탈 터질 줄 알고 그냥 무시하고 간 건데 물약 걱정으로 힛다가 되었어. 쫓아오질 않네. 그 아저씨. 그러니까 저는 큰일 났어요. 이틀동안 또 아소라장 편집해야 돼요. 오늘부터 들어갑니다. 약겐 특집 편집은. 자 이건 다 사용했구요. 칩은 미리 얻어도 편할텐데. 이 위치는 똑같더라구. 여기 있는거 다 먹었구요. 정우가 어차피 안 열리니까. 여전시프님 어서오세요. 뭐 상관입니까. 우리 둘 다 죽는거야 이제. 고민이 많아요. 아직 제가 그걸 제대로 들어본적 한번도 없거든요. 저도 들어도 제가 충격을 할수도 있어요. 이게 적인님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 이게 원래 사무라이 에이치 기본 아니에요? 베레타 M19가 그 정도까지 뽑아도 됩니까? 근데 총알이 달라 사무라이 에이치랑 얘는 싱글 아미가 아니라 이거더라구요 그니까 뒤에야 시작하는 B파트 애들만 주는 무기야 싱글함이다 M19가 난이도가 높은 대신 핸드건 쪽에서는 이득을 보는거죠 훨씬 센 그 핸드건 쪽에서는 이득을 보는거죠 난이도가 높은 대신 이걸 왜 해주냐? 클로버 그렇죠 레드레 잘 나오죠 그래서 지금 보면 총이 비싸게 생겼어요 저도 M19가 원래 원에서 나오던 총으로 알고 있거든요 베르타인지 싶은데 안쪽까지 표현을 해놨네 뭐 모르겠네 총 이런 것까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뭐 틀다 뭐 틀다 자 땡겨주고 저도 기차편함은 다 끊어놨는데 뭐 틀다 네 네 네 힝힝힝 에이 진짜 차지 이거 모자 날리는거 트로트 있잖아요 전에 우연찮게 먹었지만 저 아저씨 미스터엑스를 잃어버렸어 예전에 미스터엑스라고 불렀는데 충분히 이렇게 봐야저도 유쾌하고 상쾌한 산책물 어드벤처 게임이 될 수 있답니다 조용히 차분하게 즐길 수 있다는 얘기 봅시다 아오 1편요 1,2편은 그냥 짜증나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빡침은 무서움을 이긴다니까요 어렸을때 반은 진짜 무섭게 했었어 근데 너무 많이 해가지고 확실히 미카멘 신지가 그런 부분에서 너무 많이 잘 벤치마킹을 했죠 그거 진짜 미쳐요 여러분 와 메탈겔소리드2로 진짜 미쳐요 1,2,3 코드베로니카 코드베로니카 까지 같았죠 4에서부터 달라지죠 와 나 메탈겔소리드가 그렇게 조작감이야 음마인 게임인지 몰랐어 메탈겔소리드 조작감 답도 없어요 나무판이 끝이었니 아니 이게 갑툭튀가 제가 그나마 좀 놀랐던 게임이 뭐냐면 데드스페이스1이에요 데드스페이스1이 공식을 좀 몇개 비틀어 놓은게 있거든요 흔히들 말하는 그게 왜 이렇게 여기서 나올게 아닌데 나와가지고 놀랐던 적이 몇번 있어요 데드스페이스1은 제가 하면서 데드스페이스1은 무서웠던걸로 기억합니다 데드스페이스1은 무서웠던 걸로 기억합니다 억체수가 없긴 하죠 사실 원래는 거의 그렇긴 한데 데드스페이스가 그걸 좀 꼬아놨더라구 그래서 그 꼬아놓은거를 적응을 못해가지고 고생을 좀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걸 노리고 그렇게 만들었겠죠 이렇게 보면 당연한거긴 하지만 잠깐 여기 빠져나가야되는데 여긴 뭐 뒤에는 리코고 앞에는 무서운 형씨인데 아 이런 더러운 콜라보가 있나 할 수 없군요 그냥 갑시다 한 대 바로 칠텐데 등딱지를 일반 좀비들이 그거라도 해야죠 자 스마을 저분은 들리겠지만 사람이 더 무서운거라 궁꽃게임은 당황해가지고 에이미라든가 그 다음에 회피라든가 이런게 밀리는 순간 끝이에요 사실 그런걸 노리면서 들어오기도 하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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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터 엑스가 기다려줘야 되는데 여기를 빨리 나가는 방법 알았거든 헤이즈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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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힘들게 좌우 계산 안해도 돼요 네 그렇게 하면 무조건 한번에 지나갈 수 있어요 전에 이걸 못찾아가지고 엄청 고생했었죠 하하 진짜 하하 하하 하 하하 하 absolument 하 하 하 하 neg 으 하 으 으 아 자 다시 빼주고요 아 조금 욕심이 생기는데 이러니까 이식하심 어서오세요 그 1도 재밌었어요 그런데 1도 재밌게 하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요 마인크래프트가 원래 딱 그런 느낌이라고 하대요 마인크래프트 재밌겠구나 싶더라는데요 나만 그때 1이 나왔을 때도 사람들이 많이 아쉬워했다는게 그때 빌더즈가 멀티가 안 됐어요 이번 작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 멀티를 지원한다면 반응이 어마어마하게 뜨거울 것 같긴 하네요 스토리 모드는 좀 김빠졌어요 어 그래요? 난리 나겠네 열심히 다 지워놓으면 다 때려 부수고 다른 곳에 다른 곳에 가래 그러면 아는 사람끼리만 멀티를 할 수 있다는 얘기겠네 또 굉장히 매력적인데 멀티가 된다고 생각해요 멀티가 된다고 생각해요 또 멀티가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 압타 보라 별 큰 문제는 아니죠 별 큰 문제는 아니죠 봅시다 어떻게 빠지는가 저 아저씨가 날 그냥 보내줄 것 같지가 않은데 쓰레기도 하셔야죠 큰 그림이라기보다는 빌더즈는 기본적으로 부수는게 반 아니에요? 아 아까 거기서 물량을 로바 했었는데 쓰레기에 대한 인식이 나들 너무 안좋아 저기가 아마 기자실인가 그럴텐데 맞죠 전에 이제 왜 거기서 리크가 튀어나오는 걸 아셨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이 여기였죠 여기 창문 깨진 걸 봤거든요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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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플레이를 할 때, 클레어를 플레이할 때 저 창문이 안 깨져있거든 클레어가 저기를 총으로 쏴서 넘어가지 않았을거고 이 아시아 개웅어리게 만드네 여기서 유인을 하고 갈게요 그냥 지나가는건 힘드니까 들어와줄지는 모르겠는데 들어와줘야돼 더럽게도 온다 열쇠가 필요하면 잘 안들어와요 열쇠가 필요없는걸 잘하오는데 열쇠가 필요없는걸 잘 안들어 열쇠가 키가 커서 못 들어온다는 설정관들 여길 들어올려면 고개를 숙여야되네 자 이때 빠져나갑시다 저래도 또 금방 일어나거든요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는걸 아니까 아샤님 설마 클리어하셨대요 또 하나 보내면 안되죠 아이딘티티 아닙니까 아이딘티티 아닙니까 사기라뇨 아샤님 설마 아샤님 설마 그런 간무기 어디있다고 아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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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난 안 slavery 자 이쪽템도 다 먹었거든요 저기서 기다리고있어 삐뚤어지다니 저는 제가 안할거니까 남이 어찌되든 상관없어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저길래 어떻게 가더라? 진짜 일로 갔나 상탈속사람은 좋다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것 뿐이에요 적도 개때가 있을텐데 스프레이를 써야 되나 오 여긴 없다 구독자가 느는건 좋은 일 아닌가요? 저도 이제 3700명인가? 그럴텐데 3.2.1 3.2.1 5.1.1 5.1.1